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블래드에이스 홀 마지막 축제. 과연 누가 최고의 무항이 될 것인가. B무대 2013 무항 결정전 최종 결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뜨거운 무대에 함께할 수 있어 무척은 한 큰 영광입니다. 촬영캐스터 이현수로요. 좋은 말씀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학께서 이거 이철희 해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최종 결선 일요일 전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꿈TV 강남 스튜디오를 가득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2강 1일차 2일차 경기 때도 그야말로 터질 뻔했었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과연 최종 결선 때는 어떠한 느낌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수라장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니만큼 저희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을 만큼 기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취합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굉장히 더 인상적인 것은,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 블레이드 앤 소울 유저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굉장한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 열정, 노력들 그리고 성원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한결정전 최종 결선 쇼군 통검사 뉴뉴. 우리 미야모토 뉴뉴 선수를 또 응원해주고 계시군요. 완전 진지하다. 공서체. 다양한 디지털. 우리 취업을 통해서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이 과연 몇 시쯤 도착하실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새벽 5시 30분에. 엄청나네요. 햇뜨기도 전에. 맨 앞줄 가운데 앉아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RVVIP라고 리얼 VVIP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신 분 우리 관임 여러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해서 선착순 이벤트가 진행되었었고요.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환호로 또 이 함성으로 함께할 오늘의 무대는 NC 소프트와 콤티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2강 16강 경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뜨거운 핫한 화제들이 이어졌었죠. 유아 독종 계장 선수 린 검사는 죽지 않았다. 린 검사. 누가 린 검사를 삭제라고 삭제 클래스라고 했는가. 정말 그 린 검사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비모 하실 때. 하지만 이번 계장 선수 린 검의 희망 계장. 정도의 인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초대 비모연의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렇음이라고 마치 동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슴도 선수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린 검의 희망 계장 했더니 그렇슴.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갔었죠. 또한 지난 경기에서 권사의 파워를 보여줬던 명불 돌깡패 선수의 권사 파워. 많은 팬분들이 생겼습니다. 돌깡패 선수의 대역전극.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이기더라도 멋있게 이기는. 돌깡패 대단하죠. 명불 돌깡패 또 50만. 우리 문파 지원금 정보지원금을 타셨군요. 굉장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문파분들이 많이 오실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인맥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멋지신하 선수의 운기 조식으로 승인을 거두는 장면. 러브샷이었죠. 그렇습니다. 더블 녹다운이 정말 처음으로 저도 대회 중계를 여러 번 해왔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모두가 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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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는데 멋지신하 선수가 좀 더 빨랐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무제에서 모두 등장한다는 것. 오늘은 과연 8간부터 진행이 되는 올해 최종 결정전에서 어떤 경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여러분들 명경기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이벤트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 무한 결정전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인게임 아이템이죠. 사랑의 참 패키지 그리고 눈꽃 상자 10개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에어, 귀혼강, 주인이 없는 배송품, 흥용장식 상자, 월석 30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장 관람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착순 100분께 더블 스탯 이글거리는 육각 자수정, 더블 스탯 이글거리는 육각 황홍, 공격력, 빛나는 칠각 불양성득,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파 이벤트죠. 참가 선수들이 속한 문파 중에 두 팀을 추천하여 정모지연금 5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선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어서 비문제 2013 무한 결정전 결선 파이널 대진표를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대 미야모토 뉴뉴 선수의 기공사 대 검사의 경기 그리고 명불 돌깡패 선수와 유아독준 계장 선수의 권사대 린검살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난녁식 굉장해 선수와 건방진 아기 선수의 암살대 암살. 정말 치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모가루 선수 대 멋진 신화 선수의 역사 대 역사의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인이신가요? 따뜻한 무릎. 네 국남북민이었는데. 이럴 때 한 번 안아주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블레이댄스 홀을 연인들이 함께 즐기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곳 현장에서는 자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성이 뛰어난 게임이지 않습니까? 소환사 상향의 정. 바람야. 네. 자 저희 비무제는 말이죠. 모든 개발자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살려서 확실하게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들 원하던 것들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피디님들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주 속속 읽어내면서 화면을 잡기로 하셨으니까요. 오늘 여감 없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 마음껏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대진표를 보니까 오른쪽 날개는 암살대 역사, 암살자 대 역사의 대진, 4강 대진 이미 확정이 되었죠. 암살자 역사 무조건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암살자가 어떠한 역사가 올라올지 궁금하고요. 왼쪽 날개는 조금 더 화려합니다. 기공사와 검사, 그리고 권사, 린검사의 조합으로 어떤 선수인지 4강에 올라서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13 무항 결정전 최종 결선 그 첫 번째 경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고 있는 선수의 두 선수인데요. 그로슴 선수의 미야모토 뉴뉴 선수. 자 먼저 기공사의 그로슴 선수를 만나보시죠. 지금 밀어붙여서 이고 이라는 데요. 자 이제 무려치면서. 밀어냈어, 지금 다시. 밀어냈어. 밀어냈어. 지금 피치에 몰렸어요. 계속 때문에 설치면 안 말리고요. 기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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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을 가서. 공주포포까지 넣으면서. 기구르기. 아, 개개 못했어. 이제 붙어서. 와, 이거 마무리 치러가 있어요. 지금. 아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후렴수 있었는데. 이전까지의 경기와 안는 달라요. 파이터예요, 그로슴. 오입과 따라해버리겠네요. 아, 죽여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접속이 이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밀어붙입니다. 안 놓쳐요. 지금. 고방에 결정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로슴. 또 내려 놓으면서. 자세종 결산 진출이. 아, 마무리가. 벗경에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로슴. 그로슴. 기공사가 또 올라갑니다. 자, 또 한자리 기공사. 아우. 네, 어저께 클래스가 최종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그로슴 선수. 기공사가 기공사의 대표로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공사, 그로슴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네. 보통 기공사와 기공사가 대결을 할 때. 개인 호신 장막을 사용해서 이제 체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는데요. 훌이 좀 더 짧은. 조금 불편하지만. 설치한 호신 장막으로 때리면 손수리 선수의 허를 찔렀다는 거. 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제자를 물리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버스 선수의 상대하부의 자리에 올라온 기공사 그로슴 선수입니다. 자, 32강 때와 또 다른 긴장감이. 오늘 무대 전에 좀 기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과연 긴장 풀고 어떤 영향이 보였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그로슴 선수의 상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검사의 희망. 미야모토 뉴뉴 선수를 만나보시죠. 마시면 우리가 하겠다는 동약을. 오염맥이 들어가죠, 지금. 다운 지호기 캐쳐주고 있어요. 검사의 희망. 허리 조절 잘했다는 거고. 오염모토까지. 아, 구메소. 공초기까지 들어가도 생기면 굉장히 많이 형성.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범베이 있어. 다 안이상 괜찮았어요. 자, 하지만. 오우 후방마돌. 다시 한쪽 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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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롯. differenti. 인 salut. 아아악. 핵새 along 컬러부터. 황계백이 방어부를 가. 죽음. 밖에 막아버린. 처음에는 공격이 인기 많았는데요? 어оне. pullsior이. 그렇죠. 오염백이 들어가고요. 벽지까지 벗겼죠. 공격 기회는 아직도 미와보소. 그렇죠. 뒤로 패치했어요. 벽지까지 벗겼죠. 공격 기회는 아직도 미와보소. 뒤로 패치했어요. 발등이 일단 올리면서 공천까지. 예측했어요. 벽기베기 들어가라. 하지만 벽기베기 한 번. intel 공격 기회가 너무 많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벽기베기 한 번. 벽기베기 한 번. 역시 벽기베기. 장식을 하는 미와보소. 뉴뉴 선수. 감사합니다. 미와보토 뉴뉴 선수. 정말 황고하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공산을 상대로 전혀 밀린 것이 없는 엄청난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32승 4패요? 거의 무패가 빨라죠. 게다가 미야모토 뉴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출전한 빔은 3회에서 준승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대에 적응이 빠르고 준비가 철저한 선수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이페이스가 굉장히 특징인 선수이기 때문에 평소에 보여주던 그 실력, 콤보, 심리전 이런 것들이 오두다 완벽하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그로슨 선수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공사대 검사가 만납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선수도 보여지고 있는 이 승률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오프라인 무대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고요. 뉴뉴 선수도 그로슨 선수가 대기실에서 보여주는 이상한 자신감의 기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극상한 자신감의 기류이요? 서로 서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이죠.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 치는 사람은 한 명인데 둘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 기선자분 성공을 하는 건 이것은 극싸움이니까. 여기서의 자신감, 두 선수 모두 안 충만한 가운데. 과연 1, 2, 3 세트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중요했습니다. 하위 라운드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치렀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8강 승부. 그것도 오늘 최종 결선의 첫 번째 경기를 장식하는 이틀 선수인 만큼 심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함께 첫 번째 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중계를 하는 저희들도 긴장이 좀 되죠?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신 바람에 저희가 또 말을 쏟아낼 틈도 없이 몰아치는 이런 일방적인 경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로슨 선수가 온라인 예선에서 폐쇄 보혈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폐쇄가 되기 전까지 검사한테 패배를 해서 서로 탈락했고 그리고 폐쇄 보혈전으로 올라왔는데 어른 감옥 페인팅. 어른 감옥을 통해서 검사의 후방 이동을 빼려고 했지만 보호령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떠한 컴퍼를 보여줄지 캐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 어른 감옥.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 여기서. 아무래도 자기가 언제 녹을지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뒷방향이나 옆방향에서 공격을 한다면 방향을 맞춰서 막아야 되는 범죄였던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것밖에 없죠.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염백이. 아, 결비공으로 오건백이 뺐어. 잘 붙어요. 자, 오건보 계속 살아 있고요. 이거 범딜수록 오건보가 늘어나거든요. 아, 지금 빙옥 계산 좋았지만. 자, 빙옥 계산 좋죠. 하지만 어깨치기 빗나가고요. 자, 고령 풀들어 왔죠. 자, 이렇게. 자, 올리고요. 어른 감옥. 자, 여기서 시험보. 자, 그렇슨 선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전에 보여주던 그 기기전과는 그 반대로 이제 근접적인 클래스를 상대로 물러섬이 없는 제도혈적인 변호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두간 맞붙었다고. 아, 지금 탈출기 빼도. 네. 윤희 선수가 얼마나 또 이 탈출기가 두 개 있는 그로슨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래도 탈출기가 두 개다 보니까 조금 이 몰아쓸 때 부담이 심하단 말이죠. 다만 지금 그로슨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으면서도 윤희 선수가 막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력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지향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죠. 자, 여기서 대결까지 나갑니다. 자, 어른가 목이 전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회이크를 넣고 다른 공격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봐. 역시 섹지 않고 영리하게 따라 붙이는 걸 이러보시면 돼요. 네. 고령이기 때문에 자, 걸빈공. 자, 지금부터 다. 지금 탈출기 하나 나와서. 자, 숙점까지. 와, 자, 자, 자. 자, 다름없이 기회에서 갖다. 자, 대령을 멀어 붙지 않았거든요. 자, 가세요. 비영감으로 캣치. 어깨치게. 다리 얼어붙었지만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비영감으로 투기. 자, 몰아붙입니다. 자, 공중. 자, 수정까지 위기예요. 자, 비공 계속. 어우, 비공 계산 완벽해요. 자. 일단 한숨 돌리고요. 일단 위기를 지금 훅차 넘긴 크로스 선수. 자, 개인 호신 장막으로 재력을 회복하고 있는 크로스 선수. 어른가 목을 올려주고요. 마지막에 얼릴 테면 얼려봐라. 자, 이런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뉴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막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생명력을 자꾸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줄수록 크로스 선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뉴뉴 선수에게 한 판을 내주게 된다면 대미지가 굉장히 깊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탈출기 사용했고요.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검사의 탈출기랑 다르게 특공식 탈출 가능을 찍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기전은 없습니다. 탈출기.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한 번으로. 빼붙치면서. 골고루 잡으면 또 기공사 이렇게 밀어치 수 있겠네요. 오, 자, 빨리 빼세요. 밀어치고 뛰어고. 자, 누워받기. 기공사들이 되게 난해하게 생각하죠. 검사의 어건보 틀일탄, 검사의 누워받기. 정말 강력하거든요. 네. 이거 한 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유누 선수의 승천입니다. 자, 어른가 목을 떠나면 백일어. 자, 태어버린 스파아를 노리고 있는데 클로스 선수의 늘려온기 전에 다시 한 번. 공주로 그러기. 그렇죠. 와, 급점을 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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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범위기 뒤들려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탈출했어요 자, 이거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이거 얼마나 탈출기 뺐어요 일단 한 손 돌리죠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틈을 줄수록 물론 기공사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검사 역시 막기를 하면서 똑같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탈출기 빠르죠? 자, 탈출기 빠르죠? 기공사, 기공사 이탈 에스에서 빠졌거든요 자, 이제 한 방금 도둑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승천와대식 네, 아무튼 뉴뉴 검사의 1, 3, 2 승리입니다 아, 뉴뉴 선수 이제 그로스부 선수 상당히 그간지 검사전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오늘 최종 결정에서는 좀 공격적인 패턴을 선택한 그로스부 선수인데 그로스부 선수가 뉴뉴 선수가 날카롭게 읽어냈어요 사실 그로스부 선수가 초반 운영을 정말 잘 가져갔습니다 얼음 감옥이라든지 쿨타임 버는 것들이 사실 기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중후반을 그로스부 선수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뉴뉴 선수가 누워 맞기를 했고 그리고 비공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보를 넣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기공사의 자존심 그로스부 선수를 응원하는 트래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두 선수는 두 번째 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1대0으로 미야모토 뉴뉴 선수의 검사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에서 그로스부 선수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뉴뉴 선수가 어건보호트리기 때문에 막기 시 4초간 4% 피해복이라는 엄청난 피해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기를 하지 못하게 후방에서 딜을 얼리고 딜을 하는 충격파로 계속해서 시시기를 넣어주는 그런 콤보가 필요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빙옥을 쌓아서 최대한 콤보를 넣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뉴뉴 선수가 빙옥 계산에서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뉴뉴 선수랑 경기를 하고 나서 정말 까다로운 느낌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수정 무한되면 참 좋을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기 안에 들어가면 몰입이죠 몰입이죠 상대방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것 자,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공사로서의 마지막 희망인 그로슴 선수와 검사로서의 마지막 희망인 미야모토 뉴뉴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자, 이제 비모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뉴뉴 선수가 승인을 거두게 되면 검사가 4강에 올라서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기공사 그로슴 선수가 승인을 거두게 되면 타일 스콜을 잃으면서 세 번째 세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장으로 출발합니다 자, 미야모토 뉴뉴 선수와 그로슴 선수의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경기 운영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슴 선수가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만 미야모토 뉴뉴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려서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실제 그로기 상태로 자, 후방 만월 캐치 좋았죠 기다려버려!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선지압은 기구로 캐치 좋았고요 양쪽 클래스 모두 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클래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섬으로 따라 붙고요 전심보호를 이용해서 일섬이 발동되는 타입이 딱 맞춰서 공중 탈출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 쿨 돌았어! 이탈 쿨 돌았어! 강달 위험입니다 딜그러기를 하나도 더 이상 굴러서 공간이 없어요 아, 저거 지금 그로스도 너무 아쉬웠어요 이탈이 벽에 부딪치면서 이탈이 이탈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탈이 이탈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딜그러기라던가 이탈 같은 이 위기상황에서 탈출하는 무공이 결과는 빛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와! 화려한 느낌이네! 좋았죠 네, 보호를 가주고요 얼음 감옥 보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타이밍에 저렇게 얼음 감옥을 이용해서 자신의 풀을 벌고 이렇게 견제를 하는 모습이 아, 캐치 성공했고요 자, 봉성 싸죠 이중첩 자, 뒤잡고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뒤를 잡아서 바퀴를 하는게 소용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모호 바퀴 뭐, 나크로운 플레이 승격파 뒤로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지신거 뒤 역시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만치 같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탈출을 빼주세요 자, 어건복 편해요 자, 어건복 풀렸죠 네, 네 탈출이 빠지고요 자, 보호령 아, 보호령 골 빠른데요 네 자, 흑공으로 자, 흑공으로 일단 뭐 들고 다닙니다, 프러스 선수 자, 동작이 자, 동작 걸렸죠 네 자, 그로기로 허글그로기 자, 이제는 개치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윤호 선수가 지속적으로 막기 하기 때문에 네 현명력을 연결해서 지금 자꾸 참는게 보일 거예요 자, 어른 감옥 자, 윤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어른 감옥이 사실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쿨도 똑같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른 감옥 이후에 첫 경기랑 다르게 첫 세트에서는 그룹 선수가 어른 감옥 캐치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 이 세트에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죠 네, 확실하게 세트가 다시 돌아왔으면 감이 돌아왔습니다 자, 천천히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미야모토 뉴뉴 선수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돌진 오염백이 생졸의 신념을 좀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아, 네 빙옥 캐칸 잘해야 되죠 어깨치기 대치하고 비영감으로 아, 저 비구르기를 비영감으로 대치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아, 여기서도 이제 날클로케 빠져나가는 그런 습 네, 이탈 어른 감옥 자, 미야모토 뉴뉴 네 자, 지금 미야모토 뉴뉴 선수는 체력을 좀 회복이 됐고요 그렇죠, 어깨치기 또한 피해복률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른 감옥 속에서도 시간을 흘러가면서 저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밀어붙이면서 벽으로 자, 위기조 와, 어깨치기 아, 정말 피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자, 이탈로 다시 어깨치기 자, 어깨보고 좀 있으면 돌아오니까 자,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다시 밀어 아 극소백이 반격됐어요. 아 이거 기공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정말? 아 대단해요. 어 기공권사죠. 배민이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클래스가 될 텐데요. 기공사가 아니라 기권사예요. 기권사. 출력파 비급을 통해서 근접 공격이라도 보리 없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읽을 수 있다면 이제는 한번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승펄스와 경기 운영이 상당히 놀라운 경기입니다. 오시면 조금씩이지만 유유 선수가 생명력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로기 뒤그로기 뒤그로기 자 빙백 좀 얼려진 상태에 결빈. 자 이제 두기보다 뒤를 노리면서 아 끝! 아 양상대요. 아 양상대요. 아 양상대요. 아 양상대요. 아 양상대요. 그로스. 쉽게 여기로 노리나요. 야 이게 대박요. 아니 그냥 시작하면서 자신은 그 1세트는 그로스 퍼즈가 지금 약간 분위기 있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세트에서는 유유 선수의 시작 때 갈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운영으로 상대방이 그 연속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야금야금 자신의 그 전법대로 끌고 가는 그런 작전이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에 사실 유유 선수도 엄청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것은 결국 승리자. 위너의 그로스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로스 선수를. 아직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긍정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판 이기면 되죠? 그렇습니다. 진짜 검사의 희망. 뉴뉴 파이팅. 기존의 그 데이터 사항. 그로스 선수 오듯 검사전에서 좀 약했습니다. 실제로 기공사들이 검사전 좀 어려워하지요? 그렇죠. 따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카이 스코어를 만들었고 이것이 운영으로 극복이 가능한 운영으로 그것을 하얀 보인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선수에게 남아있는 세트는 단 한 세트. 세 번째 세트에서 사강 진출제가 확정됩니다. 대부분 튕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검사가 있던 시절에는 두 검사가 검사에게 정말 압도적으로 무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검사가 어건보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크게 역선된 상황에서 그로스 선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잘 챙겨서 어건보 강화인데 그렇죠. 참견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도 그로스 선수에게 데미지 기권사. 기권사. 네. 바로 대략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비부장 문 열립니다. 잠시만. 비부장 문 열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민지가 얼마나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피해목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로스 선수, 사실 기공이 제가 경기 초반에 첫날에 말씀드렸죠.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찌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 콤보도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량이 꾸준했으면 꾸준했지 폭딜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운영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몰아치는 공격이라면 검사 역시 굉장히 한타까리 하는 그런 스트레스인데 한가닥 하는 정도로 이런 모습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점수가 견제를 잘 하고 있다는 거 오염되기 지금 기관사죠 타임이 완전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얀마스 민웅 선수에 대한 분석이 어느 타임에 쓰는지 대충 감 잡았다 등기에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 경기로만 본다면 대기실에서의 자신감이 여기서 불현된 거구나 사실은 윤희 선수도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윤희 선수가 자신감이라던가 마이페이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런 대회에 나와서까지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글쎄요 플레이 스타일을 봐서는 그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집중할 것은 윤희 선수가 암살 중 두 명의 암살을 이기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1패는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승 혹은 1패에 불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트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멘탈의 흔들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로슨 선수 역시도 오프라인 대회에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또 음지의 세계에서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경력을 보여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어모트 윤희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에 뒤처지 않을 만큼 또 아 보세요 윤희 선수 아 이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윤희 선수 해빈공 위치를 미리 예상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죠 개치한 거죠 해빈공을 자 어느 시절에 멈출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들어가고 충격파 안될죠 지금 마라 베이크를 누렸지만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얼리고요 아 네 그로슨 선수는 만만치 않아요 급소배기가 들어와서 충격파가 없으니까 결빈공 충격파는 못쓰고 CC기가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 감옥으로 쿨을 벌죠 자 습격이 풀렸죠 이제 자 잠깐 벌리면서 시간비를 이어서 얼음 감옥 네 자 결빈 다시 충격파 자 정면이죠 자지만 피해 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기 아 우직해요 윤희 선수 그런 식으로 막기만 하면서 지금 버티기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윤희 선수는 결단이 필요해요 네네 아 또 반격 또 반격 아 지방 아니야 그렇죠 얼음 감옥이 물론 자신에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상태 이상기 그리고 돌진기 풀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양양의 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치명적인 데미가 될 수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신은 내 공격에도 이렇게 쿨을 벌 수 있지만 아 아 이건 남는 장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도 윤희 선수의 쿨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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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쿨을 벌고 있지만 글쎄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습이 100%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남편 세트에서는 이러다가 데미지를 누적해서 확 쏟아줄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없긴 했었는데 어떤 순간수가 자 지금이죠 자 다시 이렇게 빠진 상태 자 여기서 방역 돌진 캣질 딱히 다 빠지고요 그렇지만 적절한 이탈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기저알발도 이후에 동맹이 이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멋졌었어요 네 자 어건보 그러기 이걸 개쩍 개쩍 마구려 동맹이가 5번 연속 치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이거 위험한데 일단 따라가면 일단 이루예요 이런 이대로 끝나라 뉴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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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장님 하나의 자리에는 재미에버튼 뉴뉴얼 선수의 검사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네 그로스 선수의 이탈과 탈출을 모두 다 손바닥에서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네 대단한 경기였어요 경기를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유중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대회에 나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쇼맨실 그 관객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갖춰준 선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야모토 뉴듀 선수 네 검사의 희망이었고요 자 승리 그래서 검사의 자존심이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8개 클래스 중에 지금 아 7개 클래스 중에 6개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소원사 빼고요 네 소원사 여러분 참 사냥진 빨리 많이 쓰세요 네 소원사뿐만 아니라 기공사 게시판도 애도의 물결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이네요 네 이제 6개 클래스 중에 가장 먼저 탈락을 한 아 클래스가 이제 기공사가 되었는데 네 자 물론 탈락은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도 했습니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슴 선수의 검사전 두 번째 세트는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경기였어요 두 번째 세트뿐만이 아니라 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다 기공사가 좀 불리한 입장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보여줬고 정말로 석패를 한 겁니다 네 잘하셨죠 네 석패 아쉬움 이번 2013 무한결정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더욱더 발전된 기공사의 힘이 또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간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대회에서의 변수라는 것이 나오면서 아 그래 이 밸런스와 이 클래스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전적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많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 상성을 뒤엎는 명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이 대회에서 나왔던 모습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클래스들이 아 이런 패턴에 당했었는데 이런 대응책이 있구나 하고 또 다른 연구의 장이 또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그렇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비모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불소 유저분들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비모제를 통해서 확실한 아 비모 재밌구나 그렇죠 재밌다는 거죠 네 비모를 모르시는 분도 체력 게이지가 이만큼 남은 사람이 네 갑자기 체력 게이지가 몇 배를 대는 사람을 역전승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의 비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말 남께서 동행 지켜주세요 네 동행 의상이 여성 캐릭터 전용이었기 때문에 남성 캐릭터만 키우시는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어프를 남겨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주로 보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아름답고 예쁜 여성 캐릭터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두툼한 남자분이세요 아 그렇죠 굉장히 더 남자 캐릭터 내에서는 약간의 개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면 깜짝 놀랄 만한 미녀분들이 많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계정 내에 남성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남자인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남자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솔직한데요 네 캐릭터라도 좀 아름다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다들 케이스나 취향이 다르네요